성경 1권 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여우수화 13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전쟁보다 어려운 것이 바로 분배입니다 5년 전 요단 동편 점령 후 루벤지파와 갓지파에게 모세가 처음에 그토록 화를 냈던 이유도 바로 그들이 다른 지파들 앞서 분배를 먼저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분배 문제는 어렵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미 땅 분배 선택권이 확실했던 갈렙이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할지 초미에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 정탐 보고를 할 때 갈렙은 요소와 함께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 앞에서 믿음으로 가나안을 점령하러 가자고 말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때 갈렙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이 바로 오직 갈렙만이 제비뽑기가 아닌 갈렙이 발로 밟고 선택한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렇게 땅 분배에 앞서 선택권을 이며 확보한 갈렙이 45년이 지난 지금 85세에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선택을 하고 나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여호수와 13장에서 17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 75일 여호수와 13장 여호수와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울 시내에서부터 가나한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족속과 아스도족속과 아스골론족속과 가드족속과 에그론족속과 또 남쪽 아위족속의 땅과 또 가나한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족속의 경계의 아베까지와 또 그발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마세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지파와 문하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문하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족속과 갓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화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론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해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라악과 및 구슬족속과 마아갓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에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록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 냈어도 구슬족속과 마아갓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우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우와께 드리는 화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모세가 르벤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에레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오온 평지와 해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무원과 야하스와 그대못과 메바악과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습과 베디어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해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 속의 왕 시올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올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올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까라 이상은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집하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러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해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곡과 사본 곧 해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랫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문하셋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문하셋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울 육십 성읍과 길라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룩과 에드레이라 이는 문하셋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요리고 맞은편 모아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로하여도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수하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한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하살과 논의 아들 여호수하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업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래에 있는 여호수하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레비 여호수하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반해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반해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 적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하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 이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안악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하 15장 또 유다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해수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까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호굴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자순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굴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강 남쪽에 있는 아 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 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곧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애굴은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식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얍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왁께서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우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해부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수로 여분내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와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리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위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겹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위쌤과 아래쌤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집화의 남쪽 끝 애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골과 키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핫다다와 그리옷 해소론 곧 하솔과 암함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 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자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마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림과 아임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엥가님과 다뿌아와 에남과 야룸묻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러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베타곤과 나아마와 마케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에급시내와 대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야뜰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고 드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베타쁘아와 아베가와 훈다와 기랏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오리니 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운과 갈멜과 십과 유타와 이스루엘과 욕두암과 산호아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나니 열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홀과 베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 아녻과 엘드고니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할 곧 기랏여아림과 라빠이니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립산과 소금 성읍과 엥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우수와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세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렉족속의 경계와 아렉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받아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로드 아다레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신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로드와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받아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로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다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한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 17장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로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라하세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라하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라하세 손자 마길의 중손 문하세의 현손 술로부하선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하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하살과 노네아들 요우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요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라하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라하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맙 민무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푸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뿌하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의 경계에 있는 다뿌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문하세의 성업 중에 이 성업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오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대세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도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한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하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를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미니까 하니 여호수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로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루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하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무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오 큰 권능이 있은 적 한 분김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여호수하 13장에서 17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블레셋 구술 등 미정복지 르벤 갓 무나세 반지파에게 분배된 요단 동편지역 갈렙이 분배받은 헤브론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무나세 반지파에게 분배된 요단 서편지역 입니다 등장인물은 여호수하 갈렙 안나세드 입니다 오늘은 성경 지리 중 매우 중요한 곳 가운데 하나인 헤브론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헤브론은 침교 혹은 동매 이라는 뜻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 혹은 마무레 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약 35km 베들렘 남서쪽 19km 지점에 있으며 해발 927m 고지대에 세워진 오래된 성읍입니다 헤브론은 물이 풍부하고 포도 재배의 최적인 지역으로 갈렙에게 분배되었고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헤브론을 살펴보면 단과 같습니다 첫째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얻게 된 땅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장세기 23장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모레압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모레는 곧 헤브론이라 둘째 그 후 500여 년이 지나 갈렙이 그의 선택권으로 요구한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셋째 갈렙대로부터 약 500여 년이 지나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지파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이후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는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지파가 실질적인 장자지파가 되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일부인 예루살렘을 오랫동안 차지하지 못하다가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여브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면서 땅 분배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갈렙을 지나 다윗 때에 안전하게 성취됩니다 갈렙은 자신이 스스로 헤브론 땅을 선택했지만 나머지 모든 지파들은 제사장 나라 방식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우수와가 만나세대에게 땅을 분배한 방식은 크게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는 인구조사 후 숫자대로였습니다 이는 민숙이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우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와 기업을 삼게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2단계는 책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땅 분배를 위한 책임자로 아무나 혹은 여우수와의 측근들로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하살과 누네 아들 여우수하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위가씩 택하라 3단계는 제비붙기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누지니라 만나세대가 가난한 땅을 이렇게 제비뽑기로 분배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선택의 공정함을 강조하며 주도권을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한 땅의 분배는 3단계로 실행되었습니다 첫째 1차 분배는 요단 동편 땅의 분배였는데 그때는 모세의 주도하에 로벤지파, 가치파, 문하세판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둘째 2차 분배는 요단 서편 땅에서의 첫 번째 분배였는데 이는 길갈에서의 분배로 갈레베 해보론 땅 선택에 이어 요다지파, 에브라임지파, 그리고 문하세판지파가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4단계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분배했습니다 1차 가나한 정복은 완료했으나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분배할 때에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까지 모두 각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요소와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추리육기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알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요소와는 갈렘의 도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어려운 땅 분배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모세에 이어 요소와 또한 지도자로서의 기득권보다는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답게 모범을 보이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정말 멋진 공동체로 이끌어 가슴을 봅니다 삶의 터전 확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여 만나 세대들의 순종이 만든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이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고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안군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성경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is their time for the Untale